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균전 FQ에서 이른바 김건혜사 특검법, 해병내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3개 법안이 제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을 했는데 모두 부결, 폐기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김건혜사 특검법 밀어붙였지만 두 번째도 결국 부결되고 폐기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 수레바퀴가 또 한 차례 돌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더 센 법안을 또 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10월 하순경에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폭로들을 또 한 번 거기에 섞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 제 의결에 붙였는데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 둘 다 합하면 다섯 번 특검법이 다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기간 지나면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 표결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변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강행 처리를 했던 법안들이고요 10월 2일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제 표결로 통과를 시키려면 재석 의원, 재적이 아니고요 재석, 그러니까 그날 출석한 본회의장의 얼굴을 보인 그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 모처럼 300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려면 200명 이상 찬성을 해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 반대 104, 기권 1명, 무효 1명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 그리고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이렇게 최종 부결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 반대가 108명이 아니라 104명으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104명,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명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기권 1명, 무효 1명 결과적으로 기권 1명과 무효 1명도 부결, 반대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권을 의도적으로 하고 무효를 의도적으로 표를 발생시켰다고 했을 때 106명이 반대를 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2명에서 4명 이탈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빈듯이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총원은 108명이고 반대는 104명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자릿수 이탈표 5명 미만의 이탈표가 일단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총의의를 바탕으로 한 표결에서 이번 제2 요구에 대해서 부결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일부 이탈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까지는 부결이 되지만 이번까지는 방탄 부결을 했지만 누구를? 김건희 여사를 지켜내기 위한 방탄 부결을 했지만 10월 말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뺀 그런 특검법이 또 발의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을 대통령의 거의 선택권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야당이 특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야당권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갖는 그러한 조항을 빼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일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